오늘은 20년 38번, 39번, 20년 11월 38번, 39번, 40번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지금 29, 30, 31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왔는데 여러분 해석하시고 프린트 푸는 거 보니까 학교 수업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해갖고 수업 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갖고 원래는 오늘 계획대로 2, 32, 33, 34, 많이 한번 35까지 하고 그 다음에 6, 7, 8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38, 39, 40 맨 끝에 걸 먼저 하고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37번을 먼저 하나 더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3개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좀 길어서 알았죠? 자 그러면 38번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38번 자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그냥 햇빛이죠 햇빛. 말 그대로 햇빛이에요. 이 데일라이트라는 게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랍니다. 무슨 시그널이 아니냐 하면은 뇌가요 Can use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clock resetting. 자, biological clock을 resetting 하는데 사용을 하는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래.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체 리듬을 리셋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생체 시계가 있을 거야. 24시간을 주기로 돌고 있는 생체 시계가 있을 건데 이걸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햇빛이 지면, 즉 없어지면 리셋이 된다. 뭐 요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리셋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햇빛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though. 자, 여러분 b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b로. it is the principle and the preferential signal. 아, b로. 그렇죠? b로. it. 그것이. 아이고야. 왜 넘어갔니? 자, 그것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햇빛이죠. 햇빛이 주되고 선호되는 시그널인 건 맞아요. 시그널인 건 맞은데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야. 즉, 생체 시계를 생체 시계 리셋에 사용되는 데일라잇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only one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only signal은 아닌 거다. 자, so long as they are reliable repeating 뭔가 이게 좀 믿음직하게 반복되고 있는 한 so long as 뭐 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보통 이제 as long as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자, 뭐 뭐 하는 한 어차피 앞에 있는 so는 as로 교체를 하든 예로 냅두셔든 상관이 없는 게 굉장히 강조라서 그렇죠. 자, 아,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좀 그렇긴 하는구나. 자, 생체 시계 리셋에 사용되는 데일라이트이기는 한데 이게 어, 유일한 건 아니더라. 유일한 신호는 아니더라. 이거를 안 썼네요.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자, so long as they are reliable repeating 뭔가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게 의존할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반복이 되고 있는 한 자, 뇌라는 건요. can also use other external cue. 자, 뇌는 다른 신호도 사용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food, exercise, and even regularly timed social intention. 자, 뭔가 이렇게 regularly timed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 biological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하나의 신호로써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데 사용되는 신호로 데일라이트를 지금 들었고요. 음식, exercise, 그 다음에 정기적인 사교 모임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예시로 들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두 뭐에다가 사용이 돼요? 아,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생체 시계 리셋에 사용이 되는 게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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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인거죠. 자, all of these events have the ability to reset the biological clock. 그러니까, all of these events 이렇게 돼 있으니까 all of these events 지금 제가 색깔칠하는 애들이 다 all of these events 인 거예요.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biological clock을 리셋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콤마 찍고 ing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콤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all of these events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이벤트들 모두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 모두가 즉, 얘가 주어란 말이지. 이 친구가 반복되는 주어예요. 즉, all of these events의 동사로 솔직히 have가 있는 거고 allow가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해석이요. 자연스럽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러한 이벤트들 모두가 또, allow it to strike precise 24 hour knot. 자, 정확한 24시간을 그렇죠? 정확한 24시간을 치도록 허락을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서 allowing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it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다만, 이 it이 가리키는 바가 지금 앞에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서는 요 ability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이 24시간을 정확하게 치도록 허락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ability가 요 it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the reason that individuals with a certain forms of blindness 아, 그러니까 시력을 상실하신 그쵸? 이 시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력을 상실한 개인들이죠. 만약에 빛이 유일한 시그널이라면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은 24시간을 리셋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능력은 아니라서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라서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도 lose their circadian rhythm 그냥 뭔가 24시간 이렇게 순환주기 같은 것들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유인 거죠? 여기가 이유고 앞에 이런 능력들이 있고 아, 그 이유 무슨 이유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있는 얘가 바로 이유야. 여러분 그대로 it is why로 바꿨을 수 있겠죠? it is the rea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it is why 물론 여러분 it is why 쓸 거면 여기 지금 제가 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끝난다면 여기서 이 the reason the reason that 을 묶어갖고 그냥 y로 퉁쳐서 없애셔도 됩니다. 알았죠? it is why individuals with a certain form of blindness do not entirely lose their circadian rhythm 자, 그래서 완벽하게 순환 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despite not receiving light cues due to their blindness 그들의 이 시력 상실 때문에 빛 신호 light cues 를 받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despite 는 in spite of 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를 요기까지 해갖고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lthough 로 바꿔 쓸 수도 있죠. although 그렇죠? they doesn't they don't don't receive light cues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other phenomena act as their resetting triggers 자 다른 phenomena 다른 현상들이 act as their resetting trigger 자 뭔가 이 resetting trigger 뭐라 그럴까요? 어 뭔가를 리셋트하는 이런 총매 같은 걸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다른 현상들 그리고 저 다른 현상이라고 언급해 놓은 애들이 이미 다른 현상들이라고 언급해 놓은 애들이 저 위쪽에 이미 표기가 돼 있죠. 이 biological reset을 주도하는 이 양반 이 양반 이 양반 이 양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네 비치노 못 받는 이런 네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네 이 순환 주기를 재설정할 수 있게 어떤 일정한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해준다. Any signal that brain uses for the purpose of a clock resetting is termed zeitgeber from the German time giver or synchronizer 자 어떠한 신호인데 어떤 신호냐면 내가 사용하는 신호인가봐 for the purpose of a clock resetting 자 신호를 그러니까 시계 우리가 생체 시계를 reset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떠한 신호도 is termed zeitgever 자 zeitgever 라는 그쵸 어 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 이게 독일어로는 time giver 아니면 synchronizer 정도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보십쇼 그러므로 Why a light is the most reliable and that's the primary zeitgever 물론 당연히 빛이 가장 핵심적이기는 합니다. 가장 명확하구요. 이 빛이라고 하는게 가장 믿음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주된 zeitgever 인건 맞아. 그렇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다른 많은 요소들이 can be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 in addition to or in absence of daylight 자 addition to 니까요. 데일라이트에 덧붙여서 혹은 데일라이트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많은 요소들도 사용이 된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되는건 아 light 가 주된 거기는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게 주된 거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참고를 하면 즉 뭔가 이렇게 되게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벌어지고 반복된다 믿을만하다 라는 우리가 전제가 깔린다면 빛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시간을 리셋하는 생체리듬을 리셋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쵸? 빛이 빛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애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빛이 없을 때도 이런 애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그 4번 It is the reason that individuals with a certain form of blindness do not entirely lose their circadian rhythm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1번을 둔 채로 2, 3번을 묶고요. 그 다음에 3, 4, 5번을 묶고 6, 7번을 묶어서 순서대로 이 글을 배열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글들이 지금 끊겨요. 여러분 요 해설을 한글 해설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생체 시계가 어쩌고저쩌고 24시간 음을 친다 하더니 야 그래서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도 24시간 주기를 잃지 않아 아 다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24시간 음을 쳐 그래서 시력을 상실해도 24시간을 잃지 않아 라고 연계를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 연계 여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시력 상실 때문에 빛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른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리셋할 수 있더라 이렇게 리셋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호를 뭐 이렇게 이렇게 용어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 힌트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봐두시고 요렇게 요렇게 묶어갖고 abc 배열이 있죠? abc 배열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찬찬히 내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9번이에요. 이거 아까 수업시간에 살짝 다뤄서 살짝 다뤄갖고 뭐 그냥 필기가 남아 있는데 뭐 그냥 그대로 보죠. 자 earlier agricultural system were integrated with and co-evolved with technologies, beliefs, myths, and traditions as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 초기의 농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with 이하의 것으로 통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co-evolved with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with 이하 걸로 네 같이 발전이 됐죠. 즉 통합되고 함께 발전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with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별도로 등장을 하겠지. with의 공통 목적어가 있을긴데 그게 바로 기술, 신앙, 믿음, 전통 이런 것들 하고 초기 농경 시스템이 모두 통합상태로 발전을 했더라. 다시 말해 여러분 초기 농업 시스템과 그 당시에 기술력, 믿음, 신화, 전통 이런 애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얘네들이요 엮여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엮여있을 때 우리가 이걸 intertwin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게 뭔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intertwined 엮여있다. 그렇죠?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요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글 전체를 하면은 지금 저 1번 내용이 딱 요거인거죠. 초기 농경 시스템과 그 당시에 기술, 믿음, 신화, 전통 이라고 하는 건 intertwined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 자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통합된 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이렇게 되어있죠. 즉 사회 하나의 일부분이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애들이요 농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planted a variety of crops 다양한 작물을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 different는 다른 하지 말고 제가 다양한 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쵸? 다양한 즉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곳에다가 심었다. 자 in the hope of obtaining a reasonable stable food supply 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 획득할 거야 그쵸? 자 상당한 그쵸? 상당히 어 stable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곳에다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need systems could only be maintained at low population level. 이게 인구 수가 낮은 수준일 때는 요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생각해봐. 뭐든 많이가 나지가 않아. 다양하게 조금 조금씩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수가 낮을 때는 요게 유지가 되지. 요런 식의 농경이 유지가 돼. 이런 식의 농경이 유지가 돼. 어떤 식의 농경? 다양한 식물을 다양한 장소에 심는 요런 농경이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and we're relatively non-destructive but not always. 이게 그리고 relatively 상대적으로 non-destructive 이게 좀 환경 파괴적이지도 않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농경은 아무래도 대규모로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원래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니까 요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죠. more recently 최근에는 농경이라고 하는 게 had in many places lost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듯이 have lost 이게 동사 사이에 이런 부사 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여러 번 문법책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동사 사이에 못 끼워놓지 마세요. 부사 끼지 마세요. 동사 동사하고 목적 사이에 부사 끼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치워. 이렇게 치워. 이렇게 치워. 여러분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게 엄청 중요했다면 이런 케이스를 아마 다 열거 해 가면서 설명을 했을 텐데 이게 안 중요하니까 케이스 설명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동사하고 뭔가 have 하고 lost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너무 뭐 in many places 이런 거 붙여 있어 갖고 나는 의미 파악이 잘 안 돼. 그럼 그냥 지워도 상관없어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부정 부사를 제외한다면 부사를 이해가 안 되면 지우고 네 문장의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n many places 같은 애들 지워버려. 마지막에 해석할 거야. has lost. 아 그러니까 농경이란 게 상실해왔대. its local character. 자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같은 것들을 상실을 해온 거야. 최근에는. 예전에는 뭔가를 그 지역마다 심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위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는 했지만 조금 조금씩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심다가 보면 그 지역에서 잘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재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글이 조금 끊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최근에는 농협이요. 많은 곳에서 그렇죠. 농업이 많은 곳에서 이 지역적 특색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로컬 캐릭터를 잃고 있고 즉, 지역 특산물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and has become incorporated into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에 통합이 되어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in many places를 지우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즉,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쪽 파트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현재는 지역이 특색을 상실하고 있어. 지역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 특색을 상실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통합되고 있는 현대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세계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어떤 농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양에서 this가 나오는 거죠. 이 this라는 건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러한 특색이 this has led to increase the pressure. 이게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대요. 어디에다가 on agriculture land 농지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압력을 가하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for exchange 교환 commodity 이니까 교환 상품 교환 상품과 export goods 이게 뭐예요 이거 수출 상품인 거죠. 즉 교환 상품의 재배와 수출 상품의 재배라는 이유로 농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자 more land 더 많은 땅이 is being diverting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요 being 같은 애들은 여러분 뭐 살려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당연히 의미가 명확해지고 자 하지만 여러분 비동사 있고 pp 있다. 그러면 이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비동사 있고 pp 있다면 진행은 상큼하게 빼줍시다. 진행은 상큼하게 빼줍시다.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요. 아 전환되어지고 있구나. 더 많은 땅이 전환되어지고 있어. 어디에서 어디로 from local food production 자 지역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디로 cash crops for expert and change 교환과 수출을 위한 그 황금성 작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살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이 황금성 작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담배하고 커피 바나나 옥수수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키우는 거야. 이런 것들만 그지 이런 것들만 키우는 거야. 예전에 농지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키웠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를 안 하고 돈이 되는 애들 전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많고 내가 이걸 전세계에다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애들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땅들이 지역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황금성 작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어요. fewer types of crops are raised 여러분 여기 지금 fewer types of crop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fewer는 사실 더 적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fewer 대신에 뭐 a few 이런 거를 쓰면 이게 좀 꽤 된다는 얘기니까 내용상 맞질 않아요. 그래서 fewer 타입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냥 없는 few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는 few는 그냥 부정이야. 부정. 그래서 few는 여러분 일단 좀 어느 정도 양이 있는데 어가 붙어있어야지 긍정의 의미인 거고 어가 안 붙어있으면 부정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fewer types of crops 그러니까 몇몇 종류의 식물들이요. 재배가 안 돼. 즉 식물을 몇몇 개밖에 재배를 안 해. 그리고 each crops 각각의 식물들이요. is raised in much greater quantity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막대한 양으로 재배가 되어지고 있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 소리냐. 다양성이 배제되고 다양한 작물 재배 다양한 작물 재배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황금성 작물로 작물 재배로 변하고 있고요. 자 예전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소량이었지만 지금은 소수의 황금성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걸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quantity 라는 단어를 퀄리티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 안 틀리시겠지만 그렇죠. 퀄리.. 아이구야. 퀄리티 이런걸로 바꿔쓰시면 안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퀄리티가 아니라 quantity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ath 그러므로 그러므로 even more land 더 많은 땅 is converted from forest 숲 and other natural system 뭐 예를 들어서 늪디라던가 뭐 무슨 뭐 그런거 있잖아요. 뭐 연못이라던가 뭐 이런 숲이라고 나와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무언가에서 from a to b인데 여러분 from a to b가 꼭 저게 to만 와야되는건 아니야. 제가요. 수업시간에 to라고 하는 것과 fo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반면에 to는 좀 일반적인 방향인데 비해서 for는 좀 구체적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for 뒤에는 이유가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for 뒤에 온 걸 이유로 이해를 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좀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숲이라고 하는 좀 두루뭉술한 자연 형태라는 무언가에서부터 딱 어디로 바꾸는 거야 수출을 위한 농경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훨씬 더 많은 땅들이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자 뭐뭐라기보다는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거로 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ather than이 나오면 rather than 앞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ather than using land 땅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죠. for subsistence crops 그러니까 여러분 subsistence 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급자종 그 다음에 최저생계 뭐 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 자급자종용 식량을 재배하는데 땅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용도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 현대사회로 넘어오음에 따라 그렇죠. 농업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이 농업 시스템이 어 예전에는 다 품종 소량 생산 계열이었다면 지금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고 이 소품종이 어 subsistence 자 뭐 뭐예요. 그 자급자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황금성 캐시크랍 계열로 넘어가고 있더라. 자 고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ost is local character 그것 자체만의 지역적 특색을 상실해버렸다. 라고 하는 요 표현도 꼭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갑시다. 40번 보죠. 자 in their study in 2007년 Katherine Kinsler and her colleagues at Harvard showed that our tendency to identify with an in-group to a large degree begins in infancy and maybe innate. 자 조금 신선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인지라던가 아이들 발달에 관련된 거로 배워보시면 그냥 뭐 늘상 듣는 얘기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답니다. 누구랑 동일시하냐면요. innate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내 그룹 내 집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의 구성원들하고 나를 좀 동일시하려고 하는 혹은 거꾸로 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뜻이야. 문제는 이 경향이 beginning in infancy 아주 어릴때서부터 유아기때부터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갖고 태어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Kinsler하고 그녀의 팀이요. took a bunch of five months old 5개월 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골라갔구요. whose family only spoke English 영어만을 사용을 하는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만을 사용하는 그쵸? 가족들을 둔 다섯살 배기가 아니고 5개월 배기들을 한 다발로 팀을 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베이비들한테 두 개의 비디오를 보여줬답니다. One video A woman was speaking English 한 비디오에서는요 여성이 영어로 말을 하고 있고요. In the other 다른 비디오에서는요 A woman was speaking Spanish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어요. Then They were shown a screen with both women side by side and not speaking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They were shown a screen 자, screen을 보여줬는데 with two women side by side 두 여성이 나란히 앉아있는 screen을 보여줬어요. Not speaking 말은 하지 않습니다.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자, 유학이 심리에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요. Standard measure for infinity 아, infinity 죄송해요. Affinity More interest is attention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애착이란 단어예요. Affinity Interest 흥미라는 단어인데 애착과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애착과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애착과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이 애착과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 관심도로 판단을 한다. 즉, 애들이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즉, 그 사람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이걸로 보겠다 이 말이죠. 아, 애착과 흥미의 관심사로 과연 주목을 해주는가 그걸 쳐다보는가 로 파악을 하는데 Babies will apparently stare longer at things they like more 그들이 더 좋아하는 걸 더 오래 쳐다본답니다. 영백하게요. 킨질런스 스테디 킨질러의 연구에 따르면 The baby stared at the English speakers longer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오래 쳐다봤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researchers have found that infants are more likely to take a toy offered by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연구자들이 뭘 알아챘느냐 아기들이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 뭐뭐하기 쉽다 가능성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더라 Take a toy 장난감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더라 어떤 장난감? 제공이 되어지는 장난감인거죠 By some은 누구냐 하면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장난감이죠 장난감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더라 즉,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서 장난감을 받아 갖고 올 그게 되더라 Psychologists routinely cite these and other experiments as evidence of our built-in evolutionary preference for our own kind 우리와 같은 부류에 대한 우리와 같은 부류를 향한 진화론적 선호라고 하는게 built-in 우리가 내재되어 있음에 대한 등거로써 이런 것들을 언급하더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아기들은요 아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인그룹 안에서 인그룹 안으로 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 혹은 나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룹 이러한 그룹하고 나를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보통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거나 네, innate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더라 그래서 네, 아기들하고 아기들한테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여성을 보여준 다음에 네, 나란히 앉혀놓고 관심도를 살펴봤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을 더 오래 쳐다보더라 이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라는 뜻으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쵸? 그쵸? 자, 이 사람의 연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 우리가 이 진화론적으로 our own kind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은 부류를 향한 나와 같은 부류를 향한 이러한 진화론적 선호라고 하는 것이 built-in 아예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방금 언급한 두 실험을 언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site a as b 이렇게 쓰죠 a를 b로 언급하다 이런 뜻인데 제 매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쓰면 그냥 a를 b로 간주하다예요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심리학자들은 아 이러한 실험들을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네 요약본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천천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네 오늘 좀 수월하게 좀 빨리 끝난 편이네요 자 어 여기까지 이제 공부 잘 해 놓으시고 알았죠? 수업시간에 뭔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자 잘 먼저 들으시고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 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시간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6 early cr